본 프로그램은 2023년도에 녹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프리카의 중간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전파가 되어서 많은 수가 이슬람교를 믿다가 그 이후에 영국에 지배하여서 기독교로 개정을 해서 84%가 천주교나 기독교 신자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아프리카 우간다를 기점으로 해서 윗나라는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가 많고요. 밑에 있는 나라는 또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치적인 부분에 의해서도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간다라는 지역이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상징성, 어떤 의미를 갖는 것 같으세요? 아프리카는 아시는 것처럼 부족들 간에 나라가 안정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전쟁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간다는 어찌 됐든지 간에 대통령이 37년간 장기 집권 독재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정적인 그런 나라에서 종주국이라고 하는 평화로운 나라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또 있는 나라이긴 합니다. 보니까 이 우간다분들이 굉장히 순하고 착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외부에서 뭔가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저항감이나 거부감을 크게 갖는 분들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국에 이슬람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영국이 들어오기도 했다 하는데 아무리 영국에서 기독교를 가지고 왔어도 전혀 영향받지 않았던 전혀 영향은 아니지만 굉장히 오히려 반발이 심했던 인도라는 국가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만났었던. 그러네요. 그렇죠? 인도는 기독교가 대세가 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힌두교가 더 강성했죠. 그런데 이 우간다는 영국의 영향으로 기독교가 또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면서 그걸 흡수해서 또 되는 걸 보면 이분들이 뭔가 갈등이나 분쟁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평화를 사랑하시기도 하고 독재자라고 해도 독재자가 우리를 발전시켜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쟁이 없는 게 어디냐. 되게 긍정적이시네요. 전쟁이 없는 게 어디냐. 그거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착한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분들의 느낌과 또 신천지가 만났을 때에 어떤 시너지가 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영상에서 보여지는 그 뜨거움과 이런 것들이 그들이 또 우리 신천지를 잘 받아들여서 나타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것 같고 또 신천지가 그들에게 전해지면서 어떤 과정을 겪었을까 이런 것들이 더욱더 궁금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우간다에 있는 신천지 교회 또 신천지 성교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네요. 현재 신천지 교회는 그럼 어느 지역에서 또 어느 규모로 자리 잡고 있을까요? 우간다 수도는 캄팔라라고 하거든요. 캄팔라 난사나 지역에 본부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정도의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지역에서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의 지방이 있으면 그 지방도 관할해서 전도를 하고 또 MOE를 맺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도는 이제 4천 명 정도 되고 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의 모임 장소에서 센터가 같이 운영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도에만 집중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개강을 할 때에 캄팔라라고 하는 수도에서 개강을 하기도 하지만 지방에서도 같이 개강을 치르게 됩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MOU 센터, MOU로 있어지는 그런 개강이 많이 치러지게 됩니다. MOU 센터가 뭔가요? 그럼 MOU를 맺게 된 기성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스스로 가르쳐주시는? 네. 맞습니다. MOU를 맺어가지고 그분들 교회 내지는 저희가 마련한 거점에서 그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배울 때 저희가 MOU 개강, 또 MOU 센터 이렇게 지칭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강을 합니다. 그런 것도 좀 숫자가 많은가요? 그렇게 하는 것들도? 네. 매 개강의 반절 정도는 MOU로 해서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MOU 체결이 천여 건이 넘었다는 게 단순한 MOU 숫자뿐만이 아니라 그걸 거점으로 해서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계기가 되고 있다니까 앞으로 성장세도 대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성장세를 주변에서도 좀 바라볼 것 같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바라봅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역에서 저희 교회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방 단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도 하고요. 또 이 목회자분들 같은 경우는 서로 좀 단합을 해가지고 또 지방에서도 좀 핍박이 있거나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좀 비슷하군요. 성장을 하고 너무 수가 도드러지게 커지다 보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위협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한 지역만도 아니라 거의 국가적으로 신천지 교회의 성장세가 균일하게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디서나 갈 때 신천지 교회가 보이는 거죠. 이게 한국이 아닌 우간다에서요.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종교인들 같은 경우 교회 입장에서는 좀 경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종교성이 없는 어떤 그냥 지방정부라든지 아니면 국가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느낌이 다를 것 같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거기서 바라봤을 때는. 저희가 항상 이제 새로운 장소를 얻는다거나 센터 개강을 한다거나 할 때에 항상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에는 지방자치단체 또 경찰 이런 사람들이 힘이 큽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를 하고 또 봉사활동을 하고 그들하고 좋은 이미지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덕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핏박이라든지 아니면 거짓말로 저희를 오해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져도 저희들이 오히려 이길 때가 많이 있고 또 좋은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음식점이 너무 맛있으면 주변 음식점들은 싫어하죠. 시기는 하겠죠. 그러나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다른 가게들은 덩달아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앞으로도 좀 더 이게 이어지면서 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제가 우간다 우리 강사님 왔을 때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말씀 대성애 같은 거를 이렇게 지역마다 지방마다 열었을 때가 있는데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도 했었거든요. 그때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그 말씀 대성애를 아마 좀 많이 주관을 했었는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찬양이 다릅니다. 찬양이 달라요? 달라요. 지난번에 인도에서도 인도음으로 찬양을 한다고 당신은 사랑밖에 이해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노래지? 듣다 보니 아 그 노래구나. 인도 노래인데 찬양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간다에도 아마 그 국가에 맞는 찬양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민족성이 담긴군요. 예배 모습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서 예배드리는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우간다도 정말로 찬양하면 춤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우간다인 것 같은데요. 가장 큰 특징으로 북이 있는 걸 보고 놀랐었거든요. 북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젠베 이런 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다 모일 수가 없어서 한 달에 한 번 난산하성전의 모든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때의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마 멈추라고 말하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북을 치면서 춤을 추시면서 환호성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프리카의 열정이구나 또 우간다의 열정이구나 이걸 좀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제 기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공수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아프리카 우간다식 찬양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아가 제가 알고 있는 찬양 맞죠? 거의 민족가회 온 줄 알았어요.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요. 춤도 같이 추시겠어요? 춤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저희들이 한 번씩 중진사명자들하고 모임도 하고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중진들이 그렇게 춤추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중진들도 춤을 추시는데 그냥 놔두면 3시간, 5시간도 추겠더라고요. 성경에서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허리띠 풀고 춤춘다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 실상을 보는 느낌일 것 같아요. 강사님도 같이 추세요? 다들 춤실력이 좋으신데요. 지금 춤실력이 안 좋아서 조용히 빠져있습니다. 거기서 난처해하시는 그 강사님의 얼굴이 상당히 가네요. 맞습니다. 정말 엄청난 흥을 제가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뜨거운 찬양과 예배와 함께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우리 우간다 교회인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거기서도 아마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또 MOU를 맺고 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도에서 사실 제가 인도 갔을 때도 인도의 그 목사님들, MOU를 맺은 목사님들과 같이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목사님들이 그렇게 뜨거우세요. 우와. 네, 우리 춤출 때 우리 MOU 목사님들도 같이 이렇게 찬양 함께하고 그러시나요? 거기는 다 모두 다 춤을 잘 추시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다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사님도 춤추셔야 됐어요. 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목사님이나 뭐 누구 알 것 없이 다 같이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열정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기대가 되네요. 한번 가수 좀 보고 싶어요, 진짜. 어떤지. 저는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 정말요? 혜선님. 아까 전에 그런 그 음악 스타일 있잖아요. 혹시 내 쪽으로 박자 타셨나요? 네, 너무 제가 좋아하는 박자예요. 정말요?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너무 예상돼요. 좋습니다. 저는 혜선님하고 우리 강사님 춤추시는 모습을 제 눈으로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춤은 못 추는데 음악은 좋아합니다. 아, 또 박자를 좋아하시는. 아, 제가 부근 잘 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또 이렇게 새로 알아갑니다. 네, 이제 좀 거기서 매번 우리가 해외 강사님들을 모실 때마다 매번 또 같이 물어봤던 게 뭐냐면 그 최근에 이제 많은 MOU 목회자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MOU를 맺는 곳에서 있어지는 많은 좋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네, 정말 특이한 일들도 많고 이번에도 피해갈 수 없죠. 무관다에서도 한 번 그런 에피소드 있었을 것 같은데 MOU 목회자님의 정말 기억나는 분. 이 분 정말 기억에 남는다. 그런 분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젊은 남자 목사님이신데요. 성함이 룰레 제임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로 저희 활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행사에 열심히 동참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가운데서 일부가 신천지 말씀이라고 하면 듣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를 하는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또 간판 교체까지 하셨거든요. 간판 교체를 할 거니까 싫으면 교회에서 나가라.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끝까지 또 말씀을 들었고요. 주변에 목회자들도 이 신천지 말씀이 이단이니까 듣지 말라라고 핍박이 상당히 거셌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지금은 정말로 저희들이 모든 행사할 때마다 앞장서서 움직여주시고 또 인터뷰도 해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그 목사님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처음에 MOU를 맺자고 했을 때 반응들은 좀 어땠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런데 이제 우간다의 어떤 국민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간다는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순수한 마음들이 있어요. 총회장님의 말씀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맞으면 믿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신앙적으로 또 말씀을 생각하셔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크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또 MOU도 많고 또 많은 목회자분들이 말씀 앞으로 나와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뭔가 배움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천지는 이제 여러분들과 무료로 성경에 대한 교류를 할 수 있게 해준다 했을 때 그 배움에 대한 갈망 때문에 하게 된다는 거죠? 1번이 배움에 대한 갈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MOU를 맺을 때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위에는 대주교가 있고 그 밑에는 주교가 있거든요. 대주교와 주교에게 먼저 저희 말씀을 배우고 MOU를 맺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많은 목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이제 그 이후에 MOU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공률이 높고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배우는데 거부감 없이 배우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오히려 한국에서도 아마 한국이나 다른 국가 여러 국가에서도 성교사님들이 나가서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런 비밀을 알았더면 이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냥 빵 사서 드리고 이런 게 아니다. 뭔가를 배움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셔야 된다. 그분들이 알았다면 좀 성공하실 수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깝네요. 그럴까요? 기성교에서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가서 가르쳐 주겠다 했을 때도 반응이 똑같았을 것 같나요? 어떠세요? 강사님 보시기에. 전혀 다르죠.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들도 금방 아시더라고요. 말씀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도 또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또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MOU를 맺고 또 간판 교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좀 많은 걸 들어보셨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말씀 대성애가 우간다 교회에서는 자주 있어집니다. 총회장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즘에는 매달 개강으로 1,000명이 넘는 개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마다 말씀 대성애를 하게 되는데요. 총회장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이후에는 주에 1, 2회 정도 저희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이후에 MOU 센터에서 수강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성교사님들이나 다른 교단에서도 뭔가 그들도 교리교육을 하거나 그런 애들이 있나요? 그런 데서도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 분위기인지? 아시는 것처럼 사실 그런 봉사활동이라든지 의료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있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교육이 있다 하더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느끼고 또 신천지 말씀을 배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성교사님들이 어? 신천지에서 보니까 교리교육을 한다고? 우리도 해봐야겠네. 하고 똑같이 한다고만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 있다. 내용이 또 중요하고요. 교리적인 내용에 대한 부족들이 차별성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신천지로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말씀 뭐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강사님 보시기에 뭐가 그렇게 다른 것 같으세요? 뭘 좋아합니까? 뭐가 다르다고 느끼는 거예요? 뭐 일례로 비유만 놓고 보더라도 우간다에서는 자주 농담을 합니다만 이 씨를 우간다 교회들에서는 돈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내면 돈을 많이 거두니까 헌금을 많이 내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헌금이 아니라 그거는 주식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 레버리지 상품인데 그 정도면은요. 그러니까 60배, 30배면 엄청난데요? 그런데 그걸 교회에서 그렇게 엄청나요. 다상계 사업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센터에서 수강을 하다 한 번씩 연극을 하시는데 그 연극의 주된 주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30배, 60배? 아, 정말요? 아유, 그런 투자이시면 다 부자 되겠어요. 국내 사기꾼들 들으면 큰일 납니다. 30배, 60배. 그런데 뭐예요? 씨가 뭐길래? 돈 아니에요? 소기 타신 청취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설명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씨는 말씀이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씨는 말씀인데 이걸 돈으로도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확 깨달으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 거지만. 그런데 한 가지 또 추가로 궁금한 게 그럼 목사님들이 간다 했을 때 아까 나는 목사님 간다고 굳이 듣고 싶지 않아? 이런 성도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목사님은 듣다가 그냥 기존대로 할래 했는데 성도님들 중에서 저는 목사님이 안 가셔도 저는 듣겠어요. 이런 분들은. 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거나 이러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듣다가 우간달교회 목사님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시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좀 듣지 못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중간에 포기하시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포기한다 하더라도 성도님들은 끝까지 이 말씀을 듣겠다 이러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 근처에 저희 MOU를 맺은 목사님의 교회에 와서 같이 듣거나 아니면 저희가 마련한 MOU 센터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경우도 포기하지 않고 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랬으면 목사님이 못 가게 할 것 같거든요. 거기는 그러진 않나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게시 말씀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말씀도 말씀인데 우간다 국민성도 나름 타인에게 영향 잘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그리고 맞다 싶으면 가는 거고 자기에게 도움된다 싶으면 또 괜찮은 거고 근데 말씀을 들어서 도움이 된다고도 싶으시니까 딱 굳건하게 또 가시는 그런 느낌도 있네요. 열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열정이 있으시구나. 열정적이신 분들이어서. 춤추는 것 같은데 뜨거운 열정으로. 믿음의 모습을 보이시는군요. 또 혹시 어려움을 겪으신 목사님들도 상당히 그런 열정적인 핍박을 겪으신 목사님도 왠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다른 한 분이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60대 여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60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80대 정도에 해당되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도 초반에 저희 말씀을 듣고 너무나 좋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저희 말씀을 좀 소개를 하셨다가 인터넷의 비방 자료를 보고 주변에서 핍박을 좀 당한 그런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시고 이후에도 그 지방에 말씀을 전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저희 교회가 생겨났고 또 신천지 성도님들도 생겨나게 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캄팔라 저희 난산하 성전에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비포장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 비포장 도로 5시간 거리를 항상 저희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열정으로 참석하시고 저희를 도와주시는 여자 목사님이 좀 생각이 납니다. 찬양만 열정적이신 게 아니라 신앙을 하시고 삶에 임해하시는 그런 태도들이 정말 뜨거우시네요. 우리 사슴 같은 우간다 성도님들. 우리 우간다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참 신앙의 열심, 순수한 마음 이런 것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심을 생각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MOU가 정말 많아요. 우리 우간다에서 간판교체 숫자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서 계속 얘기를 나눴다마는 우리 목사님 저 음성을 제가 직접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어서 요청을 좀 드렸는데요. 한 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담대한 마음과 진리를 붙잡고 있겠다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신천지에 있습니다. 저는 큰 변화를 느꼈고 또 행복합니다. 제 자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께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제 아이들은 변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와, 우리 목사님들의 열정이 엄청난 것 같은데 전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우간다 오늘 쭉 얘기를 한번 듣다 보니까 뜨겁다, 열정적이다, 순수하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긴 해요. 신천지 교회가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 계속 MOU를 맺고 또 간판교체 수도 정말 많아지고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성장세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도 잠깐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요. 목사님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려고 하는 또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MOU를 맺으려고 할 때에 리더격에 있는 주교 또는 대주교에게 먼저 MOU를 맺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큰 영향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 지방에 가서 MOU를 맺고 그 MOU 센터를 연다는 건 정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그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현지 지방까지 산골짜기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파견이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어려운 환경에서 숙식을 하고 이렇게 애써주시는 현지 사명자들의 희생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있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강사님 통해서 우간다 현지 교회 사진을 좀 하나 봤는데 되게 친환경 교회더라고요. 창문이 없고 문이 없어요. 그래서 바람과 비와 공기와 햇살을 오롯이 다 맞을 수 있는 그냥 말 그대로 햇빛 가리기 같은 그런 교회 모습이던데 정말 좋게 말했어요. 자연 친화적이고 열악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사진은요. 정말 최상의 환경을 보여드린 겁니다. 아, 그랬구나. 헛간보다도 못한 그런 곳에서 잠을 주무시고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개강사진 공유해서 보는데 어떨 때는요. 그냥 들판이에요. 들판에다가 칠판을 놓고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교회가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맑고 푸른 공기 좋아하시는 우리 강사님이 그런 이런 허허벌판 속에서 정말 강사님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우간다를 갈 거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강사님?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공항에서 내렸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 집에 돌아갈래! 한 1, 2주 정도는 마음이 많은 혼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간다 성도님들을 보면서 감동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을 보면서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는데 제가 조금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요. 이게 지금 신천지 교회가 MOU와 간판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들 저는 오늘도 이 우간다 얘기를 들으면서 좀 더 확신하게 된 것은 사실 우리 신천지 교회가 과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의 문제인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던 적도 있는데 그때 저희 신천지 교회가 저희가 완전히 공개 전두로 모든 것들을 전환하고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나아가겠다. 물론 그 전부터도 저희는 공개적으로 많이 나아갔었습니다. 이 하늘밭도 시작된 지 벌써 시즌 6 아닙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올해 전부터 저희는 공개를 해왔지만 완전히 더욱더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저희에게 있어졌는데 그때 사실 저희 신천지 총회장님께서 주셨던 방향이 바로 말씀대성회였어요. 그래서 신천지를 완전히 공개해서 말씀대성회를 열게 된 건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왔지만 사실 해외에는 생소한 일이었어요. 신천지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전도하지는 않는 경우들도 덜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생소한 문화권에 가서 전해야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기독교에서도 외국에 나가서 전도할 때는 기독교입니다, 교회입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하지 않고 먼저 생활에 젖어 들어간 후에 차근차근 전도를 합니다. 성교사님들도 원래 그렇게 해요. 그랬는데 신천지 말씀대성회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완전히 오픈하게 되는 그런 걸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엄청난 계기가 됐어요. 뭐냐면 전 세계에 많은 목회자분들의 배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과 딱 코드가 맞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이 너무나 열광하시는 분들이 세계적으로 많았고 그 목사님들이 MOU 체결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간판교체의 흐름까지도 이어지게 된 게 사실은 한 호흡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있어질 다음 스텝 또 이제 그 목사님들이 신천지 말씀을 다 배우고 또 그 성도님들도 다 신천지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또 영향력을 끼쳐나갈 이제 모습들이 앞으로 신천지에서 세계적으로 있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사실 기대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우리 우간다 강사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본 거는 과거의 우간다 그리고 현재 우간다의 신천지까지를 들어봤어요.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우간다의 신천지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도 열심히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우간다 교회가 올해 그리고 내년에 정말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리려다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내년에는 저희 우간다 교회가 8천 명에 가까운 성도가 확실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후년에는 1만 6천이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우간다 교회는 정말로 순정적이고 열정적인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단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들에게 신천지의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체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국사명자들과 함께 가르치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쉽게 또 신천지 문화와 신천지의 교육을 받으면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요.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신천지 문화, 신천지 교육하면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신천지 교회 성도님이 아니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좀 낯설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문화고 교육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갖춰야 될 신앙인으로서예요. 어떤 자세 그리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전도, 관리,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토대로 한 교육과 문화 형성을 체계적으로 하는 시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사명자분들은 몇 분 계신 거예요? 저를 포함하면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1만 명이 넘는 분들을 어떻게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현지 사명자들이 정말로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고요. 또 정말로 본인들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현지 사명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또 한국 사명자들이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진행을 하면서 어렵지만 매일매일 알차게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얘기 들으면서 신천지 해외 성교회의 미래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을 해봤거든요. 지금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 우간다 교회가 벌써 탑5 안에 들어요. 이 우간다라는 국가 내에서 4천 명이라는 규모가 되니까 그런데 내년에 8천이라잖아요. 그럼 이 손가락이 좀 더 줄어들겠죠? 그러겠네요. 그리고 1만 2천 명이 넘게 되면 아마 탑이 되겠죠. 우간다라는 국가에서 최고 규모를 가진 교회가 우리 우간다 신천지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우간다만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최고로 많은 교인을 가진 교회가 신천지 교회인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신천지 교회가 가지는 국가적인 영향력도 좀 더 커져가지 않겠는가 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약간 미리 보기를 한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6에서는 이 정도 얘기로 MOU와 간판 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 다음 시즌이 되었을 때는 과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 다음 시즌의 강사님들은 어떤 간증을 하고 있을까를 상상해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때는요. 시즌 7에는 해선부장님하고 저랑 해외에서 현지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지 않을까 현지 방송국을 섭외해서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모습도 웬일이야. 소름 끼쳤어요. 상상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셔야지 그게 또 빨리 이루어집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간다 교회 또 먼 걸음 해주셨으니까 자랑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신천지 우간다 교회 성도님들은요. 순종적이고 열정적으로 모든 활동에 임해주신다는 게 자랑거리입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에 사랑과 봉사를 우간다에서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매년 대규모로 헌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서 헌혈을 한다는 것은 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에이즈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헌혈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500명이 넘는 성도가 헌혈에 동참을 하셨고요. 2024년 1월에도 많은 대규모 헌혈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헌혈은 혹시 국내 성도님들 하시는 거 보고서 기획을 하신 거예요? 네. 국내에서도 신천지에서 많은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우간다에서도 그렇게 동일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국가적으로 두팔벌 환영할 만한 소식이 아닐까 생명을 살려주는 봉사를 교회 성도님들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또 생명을 육적으로도 같이 나누고 있는 우리 우간다 교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우간다에도 신천지가 바쁘게 이 시간까지 달려왔는데요.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정말 희망찼죠. 저희가 다음에는 현지 생방송을 또 꿈꾸면서 거의 구호 외치고 슬로건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정말요. 춤도 같이 한번 좀 춰봐야 될 것 같고 국도 한번 치고 먼지도 먹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이 또 즐거우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음엔 또 어떤 국가가 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간다에도 신천지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